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라는 책입니다. 조셉 텔루시킨 지음, 이주만 온 김, 마일스톤에서 나온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하는데요. 상처 주지 않고 미움받지 않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셉 텔루시킨은 유대의 저명한 영적 지도자이며 율법학자입니다. 14권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책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은 소문을 퍼뜨리고 뒷전에서 남을 헐뜯고 타인의 비밀을 폭로하는 일이 끼치는 해악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6년 출간 당시 미국 상원위원이었던 조셉 리버만과 코니 맥은 이 책의 취지를 살려서 전 미국을 대상으로 험담 금지의 날 재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처를 주는 말의 위험성, 남의 얘기를 제대로 하는 방법, 사람들과 얘기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치유하는 말의 강력한 힘, 올바른 언어생활의 중요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상모략, 뒤늦게 발견한 진실은 지옥이다. 타인의 은밀한 미덕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 한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성격상 결함이나 은밀한 일탈 행위에 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을 즐깁니다. 누군가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정보나 의견이라면 남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옮기는 게 정당한가? 반드시 그 내용을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인의 사생활 공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는 도덕적 관점에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예전에 그랬듯이 사람에 대한 예의를 회복할 때이다. 비판하는 법, 비판을 수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대가 자신의 비판에 마음을 열어주길 원한다면 섣불리 문제를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비판해야 하는데요. 언제나라든지 단 한 번도 같은 말을 자주 쓰면 자연히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넌 언제나 네 생각만 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어. 어째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이 단 한 번도 없니? 이런 식으로 홍기하는 사람에게 그래 나는 진짜 멍청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욱이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나라든지 한 번도 같은 표현을 쓰면서 홍기하면 자녀의 자아상이 영영 비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는 성장하지도 변하지도 나아지지도 않는다면 삶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인간은 자기 분석과 비판, 타인이 제시하는 통찰과 격려, 비판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비판이란 기본적으로 개선 가능성을 전제하는 만큼 긍정적인 자극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 육심뿐 아니라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셈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볼 때 병을 진단하는 의사를 만난 것처럼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머릿속 생각을 전부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무시하지만 먼저 생각하고 말아라라는 경구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상대에게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면 섣불리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해치는 말 치유라는 말에 관해서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치유할 때는 유창한 말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마워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지려면 먼저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올바른 언어생활의 원칙 도리에 맞는 언어를 쓰고 싶은 사람도 남들에게 말로 상처 주는 행위를 삼가기로 단호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악의적 비방에 가세하지 말아야 하고요. 남에 대해 악담을 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피하거나 그들과의 소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들의 험담을 들어주는 청중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 대해 내가 품고 있던 생각을 부당하게 바꾸려는 시도를 허용하는 행위가 됩니다. 올바른 언어생활을 실천함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령 매일 두 시간을 정해 그 시간만큼은 타인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간대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이 가장 좋은데요. 남 얘기를 하며 이러쿵저러쿵 분석하는 일들은 대개 식사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꺼낸 남 얘기가 악의적인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하는 얘기의 주인공이 만약에 나 자신이라도 아무렇지 않을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해로운 진실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제일로 바라는지 상상해 보세요. 10중 8구는 성격상의 단점이나 은밀한 사생활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타인에 관해 험담을 나눌 때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입에 올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남들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바라고 자신도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타인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절대 남을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틀림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어째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말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여린 사람을 위로할 때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할 때 아이들이 선행을 하며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울 때 상대에게 잘못한 일을 사과할 때 그 언제가 됐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려면 무엇보다 상대에게 진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등을 토닥이거나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도 좋지만 격려의 말을 담아서 진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상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을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풀어내고 있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말 한마디에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담는 법을 전하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